정원님,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에이링. 어? 지금 일어났는데? 하하하하하하 너는 지금 일어났는데? 맞아요, 맞아요. 어? 힘드시면 쉬러 가셔도 돼요. 왜 이렇게 진땀을 뺏으지? 아, 불타야 하세요? 아니요? 어제 내가 왜 설레지? 저 좀 설레는 거 같아요. 나도 좀 설레는 거 같아, 진짜. 뭐지?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는 다 남자 만나야 돼, 이제. 안 돼. 하하하하하하하 언니 대체 무슨 소리야. 이통운 유튜브 이통운 유튜브 이통운 유튜브 아! 단주다, 단주다. 이거. 이거 무조건 단주 누나임. 아, 이거 도인물인데? 아! 빙스는 도머리! 아, 안돼. 아, 안돼. 아, 안돼. 이거 뭐야, 누구야? 아, 이따가 부착. 이거 무조건 난주 누나임. 난다. 아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거 잠깐만.. 잠깐만.. 저 이거 설정 좀 할게요. 근데 마이크가.. 적응이 되는데..? 설정. 모르겠다. 어떡하지? 이번 분 그냥 해야 되겠는데! 죽었어? 몰라? 나 이거 너무 오랜만에 해서 뭐가 뭔지 기억 하나도 안 나. 뭐야? 아 봉팔이가 켤려구나. 지금. 봉팔이 아니면 봉팔이? 봉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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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일단 불렀고. 누구 있어요? 저요. 염몽이 죽었냐? 이리 온다 이리 온다 이리 왔어. 좋아 문 다 잠궈. 도망가 도망가요. 너무 느려. 느려요. 느려요. 저 열쇠 먹고서 차로 가면 되려나? 저기요. 정님. 끼를 눌렀어. 마이크를 쓰세요. 마이크. 마이크 안 돼요. 우리 말 안 들려? 그 안에 잠갔어. 장놈의 새끼 죽여버릴 거야 나오면. 응. 어? 니 사야 살았어? 이거 내가 잠근 집 아닌가? 내가 잠근 집인데? 내가 잠근 집인데? 야 내가 밧데리만 타면 돼. 응? 어 나 이거 마이크 안 대기가 너무 답답해. 근데 우리 팀이 뭐라고 말하는지 듣고 있어서 좀 편해. 아 실망 먹었다고? 안 돼. 나도 태워줘. 안 돼. 어씨피 여기까지 안 돼. 가버렸어. 자 같이 가요. 같이 가요. 타. 어 뭐야. 야 네비게이션 해줄게. 한 명 내려봐. 나도. 어이. 내 마이크 왜 안. 내 마이크 왜 안 들리냐고. 너 죽는다. 후후. 우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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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뷔타이라. 니 사는 Из고. 우리 두개 할 수 있어. 리서. 우리 둘개 할 수 있어. 내 거 표도 왜 이래. 어디야. 난 표도 왜 이래. 왜 기다림을 Lao Wang 나 미친 똥마 아따가 보이는 사람 다 치고 갔어 미친놈 방금 로딩창에 팬티만 입은 사람 떴는데 이거 괜찮은거죠? 아 그래요? 저는 안 입었던데? 아 나 이거 안 들고 너무 답답해 소원님 고치셨어요? 저 못 고쳤어요 오 뭐야? 마이크 제대로 잡혀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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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드디어 듣네 어? 단즈다 단즈 단즈래 단즈야 어 이거 단즈는구나 단즈인데? 단즈 쓰레기 같은 으악 으악 사라이 갔다! 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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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들을 찾자 이번엔 이제 마이크 할 수 있어 필요한 물건들 빨리 찾아 이거 맨 처음에 시간 좀 주지 않아요? 그쵸? 그치오 스페인 아닌가? 응 다행이 제가 데리고 왔어요, 제가 데리고 왔어요! 안 돼! 언니 아프세요? 언니 아프신가요? 아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치료하세요! 감사합니다! 치료했어요! 너무 무서웠어. 어 뭐야, 편안해졌어. 종눈아, 종눈아. 야, 여기 지도 있어. 하나 더 있어. 봐봐. 야, 어디로 가자. 아니, 어디로 가자지? 어디로 가? 크게 돌면서 차 쪽으로 가는 거 어때? 오케이, 오케이. 여기 한 번 들려볼래? 여기 라디오 있다. 여기 기름 있는... 기름 있어야지, 기름 있어야지 차 없을 수 있을걸? 기름 몇 개 필요해? 기름? 오... 사실, 내가 이거 하면서 차로 탈출해본 적이 한 번밖에 없어서 모르겠다. 하나, 둘, 셋. wants,ій? 다시 잡힌 decía? 근데 웃으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균를를를를들. backend로 헐, 내 표정 진짜 개극혐임. 다행힌 건등 너 왜 이래요? 내가 죽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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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만 남았나? 나만 남았어? 뭐야? 나만 남았네? 근데 이거 왜 안 타져? 키가 없나 보다. 언니가 이거 키 있어.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아니 이거 없는 건가 이거? 언니 눌러봐. 언니. 없네. 내 미래도 없네? 언니. 언니. 다행히 생각하면 내가 죽을래. 다행히 생각하면 내가 죽을래. 다행히. 어쩔 수가 없었나요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 왜 무엇을 위해 그렇게 둥글게 둥글게 하면서 기로 나온 거야. 우리 열쇠도 없는데. 아니 열쇠가 없었어요? 봉팔림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근데 거기 빨간색으로 안 떠는데 열쇠도 빨간색으로 또 빨간색으로. 아 플러스로 뜨다. 삐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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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롱.